박근혜 대통령은 4박 6일간의 첫 미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현지 시간으로 9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. 박 대통령은 이날 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간단한 환송 행사를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미국을 떠났습니다.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맹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또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표명을 얻어냈습니다.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전격 경질됐습니다. 윤 대변인은 현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윤 대변인은 구급화 논객 출신으로 대변인의 임명되자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새 정부 출범 70여일 만에 불명에 퇴진하게 됐습니다. 이번 윤 대변인의 낭만은 박미 성과를 토대로 국정운영에 탄력을 기대했던 새 정부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